9. 리상천을 혁명천으로 한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자들은 리상천 건설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다. 리상천이라고 하면 누구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불평등이 없으며 많은 사람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 마을, 그런 세계를 연상할 것이다. 10. 오랜 옛적부터 우리 민족은 이런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꿈꾸어왔다. 민족주의자들이 제창한 리상천 건설에 대한 주장은 만민이 유족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고 어붓하게 살아가려는 저상들의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상천 건설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 인물은 안창호였다. 한일합병 조약이 공포된 직후 중국 청도에서는 안창호, 리동희, 신채호, 유동열 등이 모여 회담을 벌였는데 역에서 안창호가 내놓은 것이 바로 리상천 건설에 대한 방안이었다. 심중한 논의 끝에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미국 사람들이 경영하던 대동실험회사, 밀산현, 대동실험회사의 땅을 사들여 그것을 개간하고 사관학교도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이런 리상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금도 뽑고 인재도 키우면서 독립운동을 위한 물적, 인적,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유산된 후에도 안창호는 여러 해 동안 리상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권한에 찬 노력을 하여왔다. 그가 리상천 건설에 이처럼 큰 심혈을 기울인 것은 실력양성론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데 있었다. 리상천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당시 독립운동에서 하나의 풍조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황무지를 개척하여 농장을 만들고 무관악계의 설립으로 실력양성의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민족주의자들이 적지 않았다. 려하농촌도 그런 풍조를 타고 생겨났다. 려하농촌을 처음으로 개척한 것은 남만지방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성석담, 변대우, 변창근, 변대우, 김해산, 곽상하, 문상목을 비롯한 남만의 민족주의 세력 중 일부가 서부 방향으로 방황하다가 려하 기슬기에서 벗침을 풀었다. 그들은 조선의 리상천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삼백여호의 동포들을 이주시킨 다음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별세상을 꾸리기 시작했다. 우에서 열관 다섯 세대가 먼저 살았다고 하여 그들이 정착한 고장에 오가자라는 지명을 달았다. 그 당시 길림의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동무들 가운데 고유스와 오가자 지방에서 온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이 오가자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 나는 오가자의 주의를 돌리게 되었으며 이 마을을 혁명천으로 개조할 결심까지 품게 되었다. 내가 동만에서 오가자로 간 것은 1930년 10월이었다. 나는 원래 동만에서 무장투쟁 준비와 관련된 큰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정세로 보아 그것이 회의 장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장소를 오가자로 변경시켰다. 몇 달 동안 오가자에 눌러앉아 회의 준비를 하면서 겸하여 마을의 혁명화도 타구치자고 결심하였다. 가보니 듣던 대로 풍석도 좋고 인심도 좋았다. 이 고장에서는 바람이 심하여 지붕에 기와를 올리지 못하고 진흙을 발랐다. 염분이 섞인 진흙을 바르면 비가 새지 않았다. 오가자 사람들은 담장도 흙으로 규모 있게 쌓았다. 진흙을 파서 뇌로 두드리다가 돌처럼 굳어졌을 때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가지고 담장을 쌓았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토피는 정알도 뚫지 못한다고 그 고장 농민들이 장담하였다. 오가자를 개척한 유지들은 자기들의 리념이나 주의주장과 맞지 않는 이색적인 사상저류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농민들과 합심하여 진포를 논으로 개간하고 마을에 학교도 세웠다. 농우회니 청년회니 소년학우회니 하는 대중조직도 내오고 전공회라고 부르는 자치기관도 내왔다. 일본이 한일합병을 선포한 8월 29일이 오면 마을에 주민들을 모여놓고 국치일가를 부르게 하였다. 일본 군경들과 중국 반동군벌의 마수가 잘 미치지 못하는 자기네 허장을 오가자 사람들이 천국으로 여기게 된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가자의 주민구성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것은 평안도 사람들과 경상도 사람들이었다. 경상도 사람들은 남만 청청계통의 에멜파의 영향 밑에 있었고 평안도 사람들은 주로 정의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나는 평안도 출신이라는 점을 거려하여 오가자에 가서도 가련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사람들의 집에 자주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상도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 있었다. 우리는 가련에 있을 때 조선혁명군 대원들을 공작원으로 몇 명 파견하였지만 그들이 오가자에 와서 크게 맥을 주지 못하였다. 고집이 세고 집안도 확고한 마을의 유지들을 설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동무들의 소개로 그해 겨울을 보냈다. 한두 주일도 아니고 몇 달 동안이나 한 고장이 그처럼 오래 붙박혀 있은 것은 우리가 오가자를 그만큼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오가자를 중부만주 일대에서의 민족주의 세력의 마지막 보루로 보았다. 여기에서 사업을 잘하면 오가자를 농촌혁명화의 번복이로 만들 수 있었으며 그 경험에 토대하여 만주 전역과 북부 국경 일대에서 농촌마을들을 우리의 영향하에 둘 수 있었다. 우리가 혁명의 기본 동력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 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농민의 혁명화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것은 우리나라 계급 구성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농민은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도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구의 80% 이상이 조선사람이라면 그 중 90% 정도는 농민이었다. 군벌들의 박해와 제주, 고리대검 업자들에 의한 가혹한 수탈로 하여 그들은 최악의 빈군과 무걸리 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지대를 통한 착취와 함께 노비라든가 노예들에게 가해지는 것과 같은 경제 외적 착취에 의해 사정없이 혹사당하였다. 국내 사는 농민들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였다. 이것은 농민대중이야말로 노동계급과 더불어 혁명의 가장 절실한 계획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며 우리 혁명에서는 농민이 노동자와 같이 주력군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농촌의 혁명화는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 집안을 축성하는 사업에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리였다. 공작원들의 활동으로 청년들 속에서 우리의 지향을 따르려는 열망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자 오가자의 유지들은 대통을 휘두르며 여세 젊은 것들의 머리에 딴물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여합벌에 사회주의를 끌어들이는 놈탱이들은 뼈가 성하지 못할 줄 알라고 울음장을 놨다. 간도는 공산당 때문에 다 망했다는데 그 미친 바람이 오가자에까지 들어오면 려한홍천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유지들도 있었다. 섣불리 서두르다가는 유지들의 대통에 얻어 맞을 수 있었다. 청년들 속에서는 동요가 일어났다. 공산주의 행진국에 발을 맞춰야겠는데 영감들의 눈에 날 것 같아서 망설였다. 줏대가 좀 있다는 청년들은 유지들과 웃어나갔다. 나는 공작원들의 보고를 듣고 오가자를 혁명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보다도 유지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유지들의 사고방식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오가자를 리상천 건설의 호황한 꿈에서 건져낼 수 없었으며 려한홍천을 중부만주의 번복이농천으로 만들어보려는 우리의 구상도 실현할 수 없었다. 유지들만 돌려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할 탓이었다. 그런데 우리 공작원들은 속달째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현두리만 돌고 있었다. 오가자의 유지들이 그만큼 간단치 않았다. 독립운동의 존적에다가 학식과 리론을 겸비한 영감들이어서 보통 수환을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말도 붙일 수 없었다. 이 유지들의 집단이 마을을 쥐락펴락하였다. 천공회를 뒤에서 조정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청찰하는 사람은 변대우라는 노인이었다. 그가 마을의 실권자로서 유지들을 조정하였다. 마을에서는 그를 변뜨러찍기 영감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은 그가 뜨러찍기에 대한 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이다. 변노인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국내와 만주 각지를 떠돌아다니었다. 초기에는 고향 한천 평안남도 고향 한천과 자성 도청거우 림강현 도청거우 등지에서 학교들을 세우고 교육활동을 하였다. 그가 무장활동에 관여한 것은 1918년 림강의 모아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 있을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나의 아버지와 연계를 가지느라고 림강의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변노인이 오지 못할 때에는 강진석 외삼촌이 그와 아버지 사이 연계를 지어주었다. 대한 독립단 선전부장과 민족 독립군 부총재 광복군 군법부장 겸 제1영장직을 거쳐 통리부의 실업부장직까지 차지하고 독립군 운동을 추켜세우려고 동분서주하던 그는 1926년부터 군직에서 물러나 리상천 건설에 몰두하였다. 이 노인이 한때는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면서 소련의 원동지방에도 드나들었다. 그에게는 고려공산당에 관여했을 때 받았다는 푸른 뚜껑의 당증도 있었다. 변대우 노인을 돌려세우지 않고서는 완관유지집단을 돌려세울 수 없었으며 마을을 혁명할 수 없었다. 내가 오가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농후회 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변노인의 아들 변다란이 나한테로 왔다. 그는 나에게 민족주의자들을 제끼고 오가자를 리상천으로부터 혁명천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선생이 왔으니 이제는 완고하고 쓸모없는 영감들을 타도하자고 하였다. 나는 허위가 없어 변다란에게 물었다. 타도라니 그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변다란의 대답이 아주 골짝이었다. 영감들이 뭐라건 말건 우린 우리끼리 조직들을 내어고 딴가 맛밥을 먹으면서 오가자를 사회적인 동네로 만들자는 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가자가 둘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오가자를 전 낙후한 영감들에게 맡길 수는 없고 문제는 유지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회장선생님 아버지와의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다란은 그 누가 접근해도 소용없다고 하였다. 그동안 국민부에서도 오고 상일임시정부에서도 오고 에멜계의 공산당 재건위원회의 인물들도 와서 저마다 오가자에 발을 붙이려고 애를 썼지만 모두 아버지한테서 냉대를 받고 돌아갔다. 어지간한 사람은 만나주지도 않고 설사 상대가 넉넉치 않은 민족주의 거두라고 해도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였다. 회장선생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고 또 회장선생님과 나도 구면이니 생판 모르는 남남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변다란은 벽창호 같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연고관계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몹시 난처해야 하였다. 변다란은 10년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는 변노인의 편지를 가지고 린강에 온 적이 있었다. 나는 마을의 유지들이 늘 모여앉곤 하는 변다란인의 집에서 여러 날 변뚤어죽기 영감과 담화를 하였다. 첫날에는 주로 변대우 노인이 말을 많이 하였다. 올방자를 틀고 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려 대는데 기상이 아주 도도하였다. 김선생의 아들이 와서 반갑다고는 하면서도 나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였다. 말끝마다 너희들 너희들 하면서 훈시만 하였다.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칼칼한데다가 리론 수준도 상당해서 처음부터 위압을 느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변노인이 내 나이를 묻자 5살을 불구어 23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나이를 불구지 않고 18살이라고 하면 그가 더욱 애숭이처럼 대할 수 있었다. 내가 나이에 비해 저숙했던 것만큼 23살이라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어디에 가나 나이를 물으면 23살 아니면 24살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지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고 청년들과의 사업에서도 유리하였다. 나는 변노인이 리치에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경우에도 반박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예절을 차리면서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다. 노인은 여세 젊은이들은 남이 열 마디를 하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봉건이여 뭐여 하면서 트집만 잡는데 성주와는 말할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하루는 그 노인이 저녁을 차려놓고 나를 청하였다. 김용직 선생이 생전에 계실 때 자기는 림강에서 식사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자기가 변변치 않은 음식이지만 한상 차렸다고 하였다. 노인은 나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하였다. 너희들이 우리 리상천을 허물어버리려고 왔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을 제일 경비한다고 하던 변달안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리상천을 허물다뇨 우리가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노인님들이 공을 들여 뿌려놓은 리상천을 왜 허물어버리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힘도 없습니다. 음 그런가? 그런데 우리 다란이를 필두로 해서 오가자의 젊은 녀석들은 밤낮 리상천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늙은 것들을 타도하고 우리 동네에 붉은기를 날릴 생각만 하고 있지. 소문을 들어보면 오가자의 청년들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성주라는데 길린 청년들도 그 녀석들처럼 리상천이라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어디 한번 우리 리상천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더 놔보아라. 나는 리상천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국에 쫓겨와서 방황하던 조선 동포들을 한 곳에 모여놓고 어부시 살아보자고 꾸린 것이 리상천이겠는데 왜 나쁘다고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하진폴에 이런 정도의 조선 동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노인님들이 마을을 꾸리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변노인은 그 말을 듣자 흡족해서 코스염을 쓰다듬었다. 말투도 너희로부터 자네로 변하였다. 그러면 그렇겠지. 자네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는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관청도 없네. 천공회라는 자치기관을 통해서 조선사람들끼리 만사를 민주주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단 말일세. 이런 리상천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노인님. 자치기관을 꾸려놓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마하는 마을을 건설한 것은 애국적인 서행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을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 올방자를 틀고 앉아 대통을 연방 두드리며 위험을 뽑던 노인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눈썹만 실룩거렸다.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독립은 못해. 자네가 내 아픈 것을 면바를 건드렸네. 리상천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독립운동에 보탬은 못 주고 있지. 그래서 나도 고민하고 있네. 리상천을 건설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리상천 건설의 호황성을 언종하였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이국당에다가 리상천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인님들의 노력으로 오가자가 다른 고장에 있는 조선인 불악보다 더 살기가 편한 동네로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조선사람들의 리상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민족의 리상은 외놈도 없고 지주도 없고 자본가도 없는 독립된 조국에서 착취와 엇박을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주한테 빚을 지고 살면서 리상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외놈들이 만주로 쳐들어오면 오가자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일제가 만주를 먹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외놈들은 조선민족이 리상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리상천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라는 건가. 변노인은 초조하게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 우리는 이 마을을 현상유지나 하면서 저용히 살아가는 마을이 아니라 조국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마을로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가자의 사회주의를 퍼뜨리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되네. 난 사회주의라면 질색이야. 김인현 여름에 관전에서 자네 아버지가 공산주의운동회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그 뜻을 지지했네. 그런데 그 후 고려공산당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게 말짝 미치놈들 뿐이더란 말일세. 그놈들이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정파질 뿐이야.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오한이 나더군. 변대우 노인이 고려공산당에서 받은 푸른 당중을 꺼내 보인 것이 이때였다. 성주가 혁명을 하느라고 아무리 애를 쓰며 돌아다녀도 이런 당중이야 없겠지.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나를 런지시 쳐다보았다. 나는 그 당중을 펼쳐보다가 양복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다. 뜻밖의 그런 일을 당한 노인은 오한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쳐다보기만 하였다. 종파질을 하다가 망한 고려공산당 당중인데 좀 두고 보겠습니다. 노인이 당중을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그는 자네들이 오가자를 혁명하는 마을로 개조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방약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였다. 나는 강동, 신한툰, 네도산, 카륜, 고유수 등의 마을들을 어떻게 혁명화하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노인은 이야기를 매우 주의깊게 들었다.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자네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보면 스탈린주의자들인데 나는 반대 안 하네. 그러나 스탈린만 스탈린이라고 해서는 안 돼. 뜰어츽기에 말해도 일리가 있네. 라고 하면서 뜰어츽기에 리론을 풀었다. 그렇다고 그가 막슬레닌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뜰어츽기에 대하여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공산주의 리론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상대하였지만 뜰어츽기를 그처럼 두둔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것이 너무도 이상하여 변노인에게 물었다. 노인님께서 뜰어츽기를 그처럼 숭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나는 뜰어츽기를 숭배하지 않네. 지금 청년들이 덮어놓고 큰 나라 사람들을 숭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거네. 뜰어츽기면 뜰어츽기고 스탈린이면 스탈린이지. 지금 젊은 것들은 쩍하면 큰 나라 사람들의 명제를 끄집어내놓고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인가. 스탈린의 명제가 어떻고 뜰어츽기의 말이 어떻다는 것이야. 러시아 사람들이나 할 말이지. 조선사람이야 조선의 오를 가지고 제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한 말을 해야 할 게 아닌가. 노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며칠 동안 변 뜰어츽기 용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나는 그가 보통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에 혹시 이 노인이 뜰어츽기파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도 가지었다. 그러다가 뜰어츽기파는 아닌데 종파 싸움에 신물이 나서 청년들에게 한 번 경정을 울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소 스탈린이 어떻소 하면서 남의 나라의 말만 하는가. 내 사회에 러시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는가. 노인이 우리한테 말하자고 하는 사상은 분명 이런 것이었다. 여컨대 제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네. 내 아들의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네. 우리 다라니가 무엇을 하건 그것은 자기에게 달렸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월도 없이 남들의 명제를 맹목적으로 외워가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것과는 기억해 보겠네. 나는 노인의 이 말을 듣고 정파주의, 사대주의, 겨저주의를 시정일관 반대해온 우리의 입장이 옳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으로 혁명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 날은 변대우 노인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였다. 나는 가륜회의에서 우리가 채택한 노선을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었다. 세형의 당과 군대를 내오고 사상과 신앙, 재산 정도, 남녀노소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이천만의 항전으로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나의 말에 노인은 강한 충격을 받는 것 같았다. 노인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을 무의려는 우리의 의향에 대해서는 상수를 들어 특별히 환영하였다. 변다란이네 부자는 둘 다 아내가 없었다. 노인의 딸이 살림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가정에 베여있는 쓸쓸하고 궁색스러운 공기를 가져버릴 수 없었다. 나는 알맞는 배우자를 수소문하느라고 동무들과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오가자 근방 농촌에서 심시송을 가진 여자를 물색하여 변다란과 짝을 모어주고 우리 사람들을 동원시켜 혼례까지 치루어주었다. 청각에 머무러 나만은 사람들의 중매를 서자니 주제 넘는 일 같기도 하고 좀 쑥스럽게도 생각되었지만 정작 그들의 혼사를 치르고 나니 동네에서도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큰일을 했다고 잔사를 아끼지 않았다. 일로에서 우리는 마을 유지들의 신임을 더 받게 되었다. 어느 날 변다란은 나를 찾아와 자기 아버지의 동향을 전해주었다. 아버지가 마을 유지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리상천을 맡아줄 임자가 나타났다. 성주네가 그 임자이다. 그들이 하는 시기 사회주의라면 우리도 마음 놓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주를 나 어린 청년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우리들은 늙었고 시대에도 뒤떨어진 거물딱지들이니 젊은 것들에게 오가자를 통째로 또 맡기고 성주네가 하는 일을 힘껏 덮기나 하자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유지들도 우리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면서 단독하더라고 하였다. 이런 동향을 듣고 나서 나는 변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고려공산당 당증을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노인은 그 당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한테는 그따위 물건 짝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필요없다니 돌려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야단이었다. 그 후 그 당증은 우리 동무들 손에서 며칠 동안 돌아갔다. 저국이 해방된 다음 해인 1946년에 평양으로 찾아온 변대우 노인에게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노인은 깊은 감해에 잠긴 채 쓸쓸하게 웃었다. 그는 북조선 전체가 하나의 리상천, 리상천국으로 된 것을 보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오가자에서 우리가 만나던 때를 회과하였다. 그때가 노인이 67살 되는 해였다. 나를 만난 그 해에 노인이 길림성 이통현에서 별세하였는데 그 슬픈 소식을 나는 복 후에 야들었다. 변노인의 아들 변다라는 오가자에서 농민동맹 책임자로 활약하였다. 그는 우리의 지도 밑에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죄로 1931년부터 여러 해 동안 신의주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오가자의 혁명화를 위한 돌파구는 이렇게 열렸다. 유지들이 그다음부터는 마을에 와 있는 조선혁명군 공작원들을 다루게 대하기 시작했다. 색다른 음식을 해놓고는 경쟁적으로 우리를 정하였다. 나는 오가자를 혁명화할 때 중국 사람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국인 유지들을 쟁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중부 만주지방에 마음 놓고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설사 지주라고 하여도 버섭할 여지가 있으면 서슴없이 버섭하고 리용하였다. 그 당시 오가자 근방에는 조가봉이라는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가 한 번은 땅 때문에 다른 고장의 지주와 싸우다가 그 지주를 재판에 걸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조가봉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애를 먹고 있었다. 그 지주의 아들이 도해지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 그도 고소장을 쓸 줄 몰랐다. 아마 그가 중학교를 다녔다고는 하지만 건달을 부리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조가봉은 오가자에서 거려의사 노릇을 하던 김해산에게 고소장을 써줄 인물을 한 명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부탁을 받은 김해산이 하루는 나를 찾아와 고소장을 쓸 줄 아는가고 물었다. 우리가 지하혁명 활동을 하던 그 당시 중국에서는 일반 주민들과 학생들의 변리를 위하여 편지, 재문, 고소장 같은 것을 쓰는 방법을 서술한 장고서들을 찍어냈다. 김해산을 따라 조가봉의 집에 가니 지주는 중국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잘 대접해주면서 땅 때문에 재판을 걸게 된 사연을 장시간 이야기하였다. 나는 지주에게 중어로 소송문권을 써주고 현회까지 따라 나가 그가 재판에서 이기도록 배후에서 조정하였다. 조가봉은 그 소송문권을 가지고 재판에서 이기었다. 그때 그가 재판에서 지웠더라면 몇 시 정도의 땅을 때웠을 것이다. 그 후부터 조가봉은 김선생이 공산당패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선생은 공산당패가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이다. 김 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재판에서 질 뻔했다고 하면서 나를 절대적으로 옹호하였다. 그 지수는 명절 때마다 나를 초청하여 좋은 음식을 대접하곤 하였다. 나는 조가봉의 집에 갈 때마다 거기에 찾아오는 많은 중국인 유지들과 낯을 익히고 그들에게 반제국주의 교양을 하였다. 그때부터 오가자에서의 나의 혁명활동이 합법화되고 조선인 학교의 운영이 합법화되었으며 이 일대에서의 우리의 혁명투쟁 집안이 공고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유지들을 돌려세운 다음 대중단체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먼저 청년회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였다. 청년회도 처음에는 민족주의 영향하에 있었다. 조선혁명군 소조가 오가자에 간 후 청년회의 핵심 성원들이 점개명하였지만 아직 모든 면에서 민족주의적인 잔재를 완전히 정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선 투쟁 목적과 과업이 명백치 않았다. 회원수도 조건이와 사업방법도 옳게 서 있지 않았다. 활동은 없고 간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서 청년대중을 묶어 세우기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오가자지구는 10리 20리 지원은 60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청년회에는 어느 한 마을에도 지부를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하여 청년조직이 대중 속에 발을 붙일 수 없었고 청년대중을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청년회를 당장 반지청년동맹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아직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고 또 청년회에도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정치사상적 준비 정도를 거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기성조직을 새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청년회 간부들과 함께 여러 부락들에 나아가 반지청년동맹을 해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자연히 우리의 혁명노선이 청년군중 속에 침투되어 갔다. 나도 매일같이 청년들과 다말을 하였다.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 우리는 삼성학교 교실에서 오가자 반지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동맹은 각 부락들의 지부를 두었다. 동맹위원장으로는 최일천, 조직부장으로는 문저양이 선거되었다. 그 후에 농우회가 농민동맹으로 개편되고 소년학우회가 소년탐험대로 개편되었으며 남만여자교육연합회 오가자 지부가 분여회로 개편되어 오가자 대중단체들의 사업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편 후 각 조직들은 새성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오가자의 거의 모든 주민들이 해당한 대중조직들에 망라되어 정치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방자치행정기관인 천공회도 혁명적인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오가자의 선각자들이 천공회를 내온 것은 1920년대 전반기였다. 천공회는 경제교육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 관원들과 상시적인 연계를 맺고 산하의 공주령 도자 판매소와 같은 기관을 두어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었다. 오가자 사람들은 천공회 일꾼들이 군중성이 없으며 청백하지 못하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나는 농민들과의 담화 과정에 천공회 일꾼들이 공주령 도자 판매소로부터 들어오는 일부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을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정해주지 않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면서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공주령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도 돌아와서 천공회가 썩었다고 하였다. 천공회 일꾼들이 농민들한테서 모은 돈을 으라명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천공회 사업은 거의 천장 혼자서 주관주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독단이 많이 작용하였고 대중의 의사가 무시되었다. 대중이 참견하지 못하다 보니 천공회 안에 무슨 허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사람도 생활도 일 본세도 다 혁명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형편에서 정례의 저직기구와 고루한 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천공회가 대중의 요구에 맞게 사업할 수 없었다. 우리는 천공회 간부들과 각 부락툰장들, 농민동맹위원장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열고 천공회 사업을 종화하였다. 그 협의회에서 천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우리의 의도대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향시키는 방향에서 일을 잘해나갔다. 우리는 자치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주령 도자 판매소 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리었다. 오가자 농민들이 쌀을 팔자면 마차나 소달구지를 끌고 백리 밖에 있는 공주령에까지 가야 하였다. 쌀값이 떨어질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쌀을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파는 것이 경제적이었다. 그런데 공주령에는 오가자의 농민들이 쌀을 맡길 만한 장소가 없었다. 보관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값을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망탕 쌀을 팔아버리고 나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오가자의 농민들은 1927년 가을 공주령에 도자 판매소를 설치하였다. 우리는 오가자의 대중조직 성원들 중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도자 판매소에 파견하였다. 조선혁명군 대원들 가운데서는 계영춘, 박근원, 김원우와 같은 사람들이 판매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공주령에 파견되었다. 우리가 도자 판매소를 장악한 후 이 판매소는 농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해주는 합법적 상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보장해주고 조선혁명군의 활동자료를 대해주는 공개되지 않은 사명까지 감당하였다. 우리가 전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산하의 공주령 도자 판매소와 같이 혁명을 돕는 합법적인 상업기관을 내온 것은 1930년대 초의 혁명투쟁에서 하나의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오가자에 있을 때 만주의 여러 지역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조직들을 확대하고 활동 판도를 높여나갔다. 그때 공작원들은 가이루, 게루, 가이루 지방에도 여러 명 파견되었다. 터두 출신이고 화성의숙 졸업생인 박군원도 그 일대에 가서 얼마 동안 활동하였다. 가이루 지방에는 몽골족이 많이 살았다. 문명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가이루 사람들은 병이나도 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신에게 빌기만 하였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은 그곳에 갈 때마다 약을 가지고 가서 병난 사람들에게 주고나였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 그 후부터 가이루 지방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가면 대우를 잘해 주었다. 우리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조직의 책임자들과 핵심 성원들을 망라하는 강습을 조직하였다. 나는 차광수, 계영춘 동무들과 함께 매일 밤 두세 시간씩 옷 바꾸어 가며 가련회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혁명 노선과 전략 전설적 방침, 군중 속에서의 정치사업 방법, 조직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법, 조직 성원들에 대한 교양사업 방법과 그들의 조직 생활을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우리는 강습이 끝난 후에도 조직 책임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는 방법, 핵심을 육성하는 방법, 분공을 주고 청화하는 방법,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다말을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업 방법을 배워주었다. 오가자의 지휘 성원들은 신심을 가지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오가자 인민들을 계몽하고 교양하는데도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우선 교육사업에 순차적인 힘을 돌렸다. 우리는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지하조직 성원들 가운데서 유능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삼성학교의 교원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 학교의 교육 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게 하였다. 민족주의 사상, 본건 유교 사상을 설교하는 낡은 학과목들이 폐지되고 정치과목들이 새롭게 선정된 것도 우리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삼성학교에서 월사금이 폐지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학교의 유지비는 자치위원회에서 대주었다. 취약 연령에 해당하는 오가자의 모든 아이들이 그의 겨울부터 월사금을 내지 않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우리가 훗날 저국방복회 10대 강령의 의무적인 면비교육에 대한 저항을 하나 놓기는 하였지만 사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료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천에 옮긴 것은 고유수, 가륜, 오가자에서 였다. 오가자의 삼성학교는 가륜의 진명학교, 고유수의 삼광학교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역사에서 첫 면비교육이 실시된 의기픈 교육기관이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장년들과 부녀자들을 위해서 야학에도 힘을 놓았다. 나는 중심부락뿐 아니라 주변부락들에도 야학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청년들을 다 망라시켰다. 우리는 가륜에서 볼세비크를 발간하던 경험을 살려 오가자에서도 농우라는 잡지를 만들어냈다. 농우는 농민동맹기관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볼세비크가 좀 리해하기 어렵게 씌워졌다면 농우에 실린 글들은 농민들이 보고 쉽게 리해할 수 있도록 문세도 간결하고 평이하였다. 농우도 볼세비크와 마찬가지로 간도에까지 배포되었다.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통하여 마을사람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를 많이 보급하였다. 적기가나 혁명가와 같은 노래도 학교에 가서 한 번만 배워주면 그날로 온 마을에 포지곤 하였다. 오가자에는 우리가 모어준 연예대가 있었다. 이 연예대가 기용신의 지도를 받으면서 삼성학교를 거점으로 활동을 잘하였다. 나도 길림 시절부터 쓰기 시작하여 시험적으로 몇 차례 연습까지 해본 꽃파는 처녀의 대본 완성작업에 달라붙었다. 대본이 완성되자 개영춘이 삼성학교에 저직되어 있는 연극적 성원들을 데리고 형상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10월혁명 열쇠덜 기념일에 삼성학교 강당에서 이 가극을 공연하였다. 이 가극은 해방 후 오랫동안 파묻혀 있다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저직비서의 지도 밑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 의하여 영화와 가극 서설로 각각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저직비서가 이때 수거를 많이 하였다. 우리는 오가자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성원 속에서 짧은 기간에 려하 농촌을 저선혁명군의 믿음직한 활동기지로 꾸려놓았다. 우리가 길림 주변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고 장춘 근방에서도 농민들과의 사업을 하였지만 오가자에서와 같이 그렇게 철저히 농촌을 혁명화해 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해서는 국제당 연락원 김광열도 경의적인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독창적인 혁명 노선을 내세우고 자조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개척해 나가다 나니 국제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주시하였다. 국제당 동방부에서 그 당시 우리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한 것 같다. 조선의 정래의 공산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세대의 혁명가들이 나타났다. 어느 파에도 서석되지 않고 소문도 내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세력인데 군중 집안도 좋다고 한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아마 이런 호기심에서 연락원까지 보낸 것 같다. 김광열은 하를빈 연락서에 갔다가 오가자에 와서 우리 동무들도 만나보고 혁명조직 책임자들도 만나고 유지들도 만나보았다. 많은 사람들과 담아한 후 나와도 만났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거무적인 말을 많이 하였다. 그는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아올렸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혁명노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 찬동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반일민족통일전선 노선에 대하여 아주 놀랍게 생각하였다. 연락원은 지금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를 규정하는 데서 심각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완관민족주의 세력들, 정교인, 지원은 자산층들과도 손을 잡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연락원에게 서수공산주의자들이나 노동자 빈고농의 힘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일제를 다도하자면 중간세력까지도 다동원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조선에서는 대다수의 민족자본가들과 정교인들까지도 다 외세를 반대하고 있다. 혁명을 달가와 하지 않는 세력은 한줌도 못되는 지주예석자본가들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원하여 거적적인 항쟁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조선사람의 힘으로 조선을 독립하는 비결은 반의를 하는 모든 세력을 다 쟁취하는 데 있다고 말해주었다. 연락원은 그 설명까지 듣고 나서 당신은 고전에 구애되지 않고 만사를 독창적으로 처리하는데 나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에게 머스크바 유학을 권고하였다. 당신은 전도가 양양한 사람인데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야겠어. 그때 김광렬은 나에게 양복과 와이샤츠, 넥타이, 구두가 들어있는 트렁크까지 열어보이며 국제당에서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제삼 권고하는 것인데 그 권고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아마 그는 국제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를 설복하여 머스크바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온 것 같았다. 나는 김광렬에게 당신들이 나에게 관심을 돌려줘 대단히 고맙지만 나는 독만에 나가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소련에 들어가서 흘레부를 먹게 되면 로시아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선에 에멜파요, 화요파요, 서울파요 하는 파가 많아서 그러지 않아도 가슴 아픈데 나까지 그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막슬레닌 주인은 책을 보고 공부할 작정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차광수와 박서심을 비롯한 나의 동무들도 포러주에서 유학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을 다 꾸려놓고 나에게 머스크바에 가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해 12월 하순 오가자에서 조선혁명군 지휘성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우리가 그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가련회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경험과 교훈을 청화하고 저성된 정세의 여구에 맞게 혁명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려는 데 있었다. 일본은 군국주의 세몽동회를 휘두르며 국력을 청동원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확보하고 영토를 팽창하기 위한 침략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길에서 장애로 된다고 인정되는 것은 가차없이 소멸하였다. 우리는 일본이 만주를 치기 전에 동만에 나가서 진지를 차지하고 침략에 맞설 준비를 하려고 하였다. 동만으로 나가자면 중부만주지방에서의 활동을 청화하고 무장투쟁 준비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그렇게 되어 소집한 것이 오가자 회의였다. 이 회의에 조선혁명군의 핵심 성원들과 혁명조직 책임자들이 다 참가하였다. 간도와 온성, 정성지구에서 재수항을 비롯한 많은 혁명조직 책임자들이 영하 30도의 혹한을 무릅쓰고 오가자로 찾아왔다. 서로 얼굴을 모르고 지내던 단청년혁명가들이 이 회의를 계기로 면목도 익히고 정도 나누면서 조선혁명의 장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회의에서 초점을 두고 논의된 것은 동만에서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때에 대한 문제였다. 투쟁의 기본 무대를 동만으로 옮기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지향이었다. 그것은 혁명 앞에 도래한 정세를 봐도 미룰 수 없는 문제였다. 내가 오가자에 있으면서도 동만을 잊지 않고 동만으로 나갈 날을 저조하게 거대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 준비를 다그칠 때에 대한 과업과 국제혁명 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할 때에 대한 과업도 제기하였다. 회의의 전 과정은 청년학생운동과 농촌지하운동으로부터 무장투쟁 단계로 이행하여 적들에게 결정적 홍세를 가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가륜회의가 무장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저국을 광복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하였다면 오가자 회의는 그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항일대전의 마당에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주었다. 오가자 회의는 가륜회의로부터 1931년의 범명월구 회의와 성강회의, 겨울명월구 회의를 거쳐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일제와의 결전장으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우리의 청년학생운동은 193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무장투쟁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가자는 여기에서 하나의 도약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오가자를 떠날 때 문저양이 심리바퀴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바래주었다.